기움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주현 앵커 도 아침에 잠깐 브리핑을 했지만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 디지율 격차가 당선 가능성, 격차가 거의 오차범위로 들어왔다면서요.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나? CNN에서 오늘 아침에 나오고. 고개 갸등거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 그런 고사도 있다고. 그렇구나. 조사기관마다 틀리긴 한데요.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당선 가능성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뭐 평균을 내보면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줄어들긴 했어요. 줄어들긴 했는데 줄어든 요인은 뭐였냐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딱 행정명령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게 좀 축소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38% 정도에서 트럼프는 40%까지 올라왔고 그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60% 좀 넘었다가 지금 57%까지 빠져 있고 아직까지도 한 18%, 19% 당선 가능성이 그 정도로 벌어져 있고요. 거의 20% 가까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지지율 격차. 지지율 격차가 9%, 10% 두 자릿수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줄어들어가지고 한 6%대. 6에서 7% 정도. 근데 어저께 나온 건 한 9% 정도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지지율 격차는 그 정도라고. 지금 가장 눈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스윙 스테이트의 동향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은 어떻게 됐어요? 그쪽도 일단은 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2016년도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부에서는 중국 중산층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급증한 반면에 미국의 중산층 이하가 여전히 줄어들면서 가계가 중산층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이걸 살살 긁어서 당선이 됐다라는 분석글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 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오하이오나 뭐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 표차가 한 3만 표? 4만 표?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그때 이제 힐러리하고 버니 샌더스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샌더스를 밀어내버리고 힐러리 쪽으로 완전히 다 100% 돌아다노버렸거든요. 샌더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탈당해버립니다. 탈당을 하고 샌더스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13%가 트럼프를 그 표를 찍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약간 녹색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진보적인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표 같은 경우도 0.4% 0.5% 정도 얻었거든요. 이걸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스윙 스테이트나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민주당의 분열 때문이에요. 민주당의 분열? 민주당의 분열이 생기면서 그때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뺏겼고 사실은 300만 표나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안 찍어도 뭐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스윙 스테이트 도심 지역 있죠. 도심 지역의 투표율이 극악. 완전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으로 쏠려야 되는 표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던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사회 이런 거 다 빼고 숫자만 가지고 살펴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1일 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야 우리 지난번에 분열돼서 우리가 졌는데 이번에는 똘똘 뭉쳐가지고 가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그 결과물로 대통령 후보가 지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 후보도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로 인정이 되고 이제 그럼 마무리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뭐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조 바이든이 후보 수락 그 연설이 좀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쭉 있어요. 그 공화당의 그 전당대회는 다음 주. 다음 주.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되면 그게 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관 내에서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백악관에서 한 말만 나와서 백악관 앞에서 내가 수락 연설을 해도 그거는 이제 불법은 아닌데 그때는 총 쏘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농담이고. 그러면 아무튼 컨벤션 효과를 생각한다면 공화당이 유리할 수 있겠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열기가 싹 지나면 바로 공화당이 물려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오늘부터 매일매일 반 바이든 방송을 한답니다. 아 그 전당대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컨벡션 효과가 있으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치고 올라가 주는 게 전당대회의 영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거를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폭스뉴스의 기자가 친 트럼프잖아요. 폭스뉴스 기자가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짜 언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맨날 피해를 보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반 바이든 방송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벌써부터 이제 민주당과 이게 그냥 우리야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치불합 아니 민주당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불합시성을 더 격화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치 혐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더럽게 싸워면 다 개싸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투표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보냐면 이 일정들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그 일정들이 쭉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미셸 오바마 전당대회 일정인 거죠.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가 또 발언이 있어요. 지금 아마 하고 했는지 모르겠네. 뉴스는 안 나와서 그 다음에 화요일 날 그 빌 클린턴 이러면 대통령이었죠. 빌 클린턴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버라 오바마 특히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엘리즈베스 워런 이런 사람들이 일정 그 발언들이 쭉쭉쭉 있어요. 조 바이든도 일단은 발언도 있겠지만 여기가 정책이야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들 하고 수락된 연설들을 좀 할 건데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취임한 첫날 트럼프를 지우겠다. 이게 트럼프의 그 보호주의라든지 뭐 파리기후협약 탈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두들리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WTO나 WHO를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표들을 할 건데 이제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바이든 보다도 버리 샌더스 엘리즈베스 워런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 이 사람들의 발언들이에요. 엘리즈베스 워런이나 버리 샌더스 같은 경우 특히 버리 샌더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분열의 당사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 바이든하고 이게 정책 공관을 발표를 합니다. 같이 그 내용들을 보면 뭐 그 메르케 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환경문제도 일단 한 발 물러서고 이제 친기업적 중도 성향으로 완전히 돌아선 그런 양상이고요. 주목할 게 이제 그 과연 이번에도 연설에서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엘리즈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독점금지와 관련돼가지고 강경파 중의 한 명이거든요. 이제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지난번에 공화당 의원지 이제 청원회에서 페이스북으로 그 사업 분야 사업 분할할 마음 없냐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식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로 이제 독점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카메라 헤리스니 헤리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 이런 부분들 맞아요. 근데 이제 막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헤리스의 발언을 통해가지고 금융시장에서 피해라든지 수혜를 입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헤리스가 이제 검찰 생활을 하면서 검찰과 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제 주되게 했던 게 이제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독점금지 소비자 보호하면 우리 맨날 그 판기업들의 온라인으로 이제 그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은 즉각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지만 이걸 통해가지고 그 올해 하반기에 주익시장의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제 조바인이 되고 나면 첫 번째 법인세 인상 두 번째는 이제 독점금지법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상하원은 전부 다 장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원은 지금 현재 민주당 당선가로 생기가 훨씬 높고요. 당선 가능성부터 해가지고 다 뒤져봐도 이미 이제 당선 안정권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어섰기 때문에 하원은 그냥 넘어갔다고 치고 상원이 문제인데요. 상원이 이제 서른다섯석이 이번에 표결이 있어요. 6년인데 2년마다 이제 30석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공화당 현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표를 얼마나 많이 뺏기느냐 이건 관건인데 지금 현재 경합지역을 제외해 경합지역 내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까지 감안을 해서 전체 다 이긴다고 놓고 봤을 때 보면 50일에서 48로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꼭 저기 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명령으로 그냥 딱 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독점금지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의회 통과. 그 다음에 법인세도 모든 세목과 세율은 법으로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하고 나서 대세 개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정치 불화 시선이 높아진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상하원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조반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지금 경기침체 구간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즉각적으로 법인세 인사할 생각은 없다. 좀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을 시켜놓고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점금지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 더 나선두고 있고요. 민주당도 오히려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미국 대선이 더 전익가경으로 가는 게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우체국장 우체국 청문회 트럼프가 지명을 했거든요. 이 사람 그리고 민주당의 이번에 추가 부양책 안에는 이번 대선을 위해서 추가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임식 고용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있는데 트럼프는 이걸 반대를 했고 우체국장도 같은 경우도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청문회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하원에서 이와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이제 그 통과라든지 뭐 이런 법안 또 관련된 것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이번 대선 야 그 우편 투표하면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관련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시장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11월 3일 날 그 표결을 하고 투표를 하고 보통 때 같으면 그 다음날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 빌고어하고 그 엘고어하고 엘고어하고 이제 부시하고 경쟁을 했을 때 200표 정도 차이 났었던 플로리다 그거 가지고 계속 길게 끌어거든요. 엘고어가 그냥 분열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졌다라고 선언했죠. 나중에 선언을 해버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이 컸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트럼프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난리가 나면 미국 대선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칠 수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S&P 신용파커스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정치불화실성. 예전에도 미국의 2013년 몇 년도이라나? 그때 이제 신용등급 갑자기 강등했을 때 그때도 이제 정치불화실성 이슈 때문에 강등시키였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의 정치불화실성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이어지고 이러는 것 같은 경우는 시장이 부담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좀 부담이에요. 아무튼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화실성입니다. 한 가지 좀 더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주말 동안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합의 이행 중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잖아요. 연기됐죠. 연기됐죠. 정확한 팩트는요. 그거예요. 중국이 지금 베이다이어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안건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걔네들은 베이다이어 회의는 계속적으로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또 중국이 언나간 거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베이다이어 회의가 이제 연례적으로 이전의 과거들을 봤을 때는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그리고 이번 회의도 사실은 그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잡았을 텐데 갑자기 못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하는 모든 게 다 다 많이 안 들어요. 속된 말론적으로 꼬은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제 중국 중시가 2% 넘게 급등을 했어요. 두 가지의 요인. 하나는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증감위에서 시장 개혁과 관련된 코멘트를 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지금 현재 문제가 이게 1차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된 휘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이행률이 지금 현재 완전히 별로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2천만 배를 해당하는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조선을 개혁을 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저께 국제 유가가 2% 넘게 상승했던 게 그 요인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알려졌어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가 완화되고 있었고요. 어제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사상 최대의 미국산 옥수수 구입을 개혁했다. 중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계속 틱톡과 위챗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틱톡과 관련된 본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 미국에 있는 자산 모두 다 매각해라. 빠져나가라. 90일 안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이게 좀 격화되는 과정들. 그 다음에 하회에 관련돼서 하회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시켰죠. 자회사까지 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이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걔네가 그 증권거래소에서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가입자 수 조작을 했다는 말까지는 있으니까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의 계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국은 한발씩 계속 물러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보통 이제 베이다이어의 지난번에도 무역협상 때 그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격화되다가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중국에서 온건한 발언들을 하면서 결국 합의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미중 간의 무역협상 무역 갈등이 좀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게 중국이 계속적으로 한 발씩 물러서 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복싱 경기를 보면 상대가 때리다 지칠 때까지 좀 바보 같은 전략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거 가지고 이긴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때리다 보면 때리는 사람이 지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을 압박을 주면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그냥 중국이 물러선다고 해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적으로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여기에서 섣불리 강경 대응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트럼프 이후의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같은 경우도 오늘 전원회의를 긴급하게 잡았어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의 발언들이 나오는지도 주목되고 있고요. 아니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니까 그걸 연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야간훈련은 한다고 연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취소한다고 그랬나? 오늘 아침 뉴스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한 말 불러 쓸게요. 그래. 그럼 이제 이번 주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불확실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미국 주의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어떻게 됐어요? 규모를 줄여서 한다니까. 야간 훈련하지 않고 한다고. 그러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국방도 해야지. 아 그렇구나. 마스크 쓰고 하면 되겠네요. 마스크 쓰고. 네. 원래 쓰지 않나? 이렇게 한 명 가리고? 그렇죠. 방도만 쓰고? 그렇죠. 방도만 쓰고 해야죠. 그럼 죽어요. 안 써봤죠? 나 공군병장이야. 공군이니까 그렇죠. 다 진행하죠. 그래서 이번 주.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주당의 전체적인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뭘 또 야기시키냐면 추가부행책 추가부행책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휴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원이 쉬는 기간인 거죠? 다 휴회를 하고 있고 이게 합의가 돼야 이제 와서 표기를 하는데 상원에서는 발표를 해버렸어요. 우리 9월 8일 이전에는 안 해. 그때가 이제 재개 되는 날인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뭐냐면 8월 말까지 합의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 만남조차도 없어요.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떻게든 꾸역꾸역 조금조금씩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8월 말까지 8월 이후부터는 8월 말 이후부터는 소비 절벽으로 떨어질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게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여전히 시장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게 뭐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마트 홈디포 그 다음에 아날로그 아날로그 디바이스 오타가 있네요. 가리고 그 밑에 이제 엔비디아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소매 유통업체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실적 발표들이 좀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실적 발표를 어저께 같은 경우는 홈디포하고 월마트가 2% 넘게 상승을 했어요. 홈디포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에 방문객 수가 35% 증가했다.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렬적인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미국의 TSA 미항공안전국에서도 보면 그 미국의 이제 항공공항 이용객수 그게 86만 명을 넘었어요. 이게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83만 명 넘었다가 55만 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이제 86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뭐 국내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더 보면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27만 명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백신 출시한다고 그러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백신이 나오는 건 좋은데 그거 안정성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아직까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셧다운이 되는 문제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거 틀리죠, 약간. 틀려요? 왜 그러냐면 셧다운이 있었던 각국의 GDP 성장률은 극감을 했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는 셧다운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집단 면역하자고 지금 큰일 났죠. 거기는 지금도. 근데 이제 GDP 성장률은 별로 안 빠졌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셧다운 이슈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더 이게 좀 주목할 게 미국의 사망자 수 있잖아요. 확진자 수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5만 명대로 하루 5만 명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줄어서 5만 명대 줄어서 5만 명이고 근데 이제 이게 경제 재개가 좀 줄어들었던 거 그 다음에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 때문에 줄어들이긴 했지만 이게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9월달 이후에 다시 재확산이 되고 특히 사망자 수가 경제 재개를 하면 할수록 사망자 추이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여러 가지 헬스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표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과거에 처음에 3월 이후에 코로나 확 번질될 때는 뉴욕에도 영안실이 부족하고 막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도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뉴스들은 이제 거의 나오질 않으니까 현황을 파악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병원 이용과 관련된 리소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족하긴 해요. 근데 과거처럼 질서 없이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제대로 돼가지고 워낙에 잘하니까 근데 이제 이 흐름 자체가 문제는 사람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확산이 돼 버리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폐를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폐를 건드리게 되면 사망률이 나중에 이제 평균 수명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적 비용으로 나중에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직접 사인은 대부분 폐렴이에요. 맞아요. 폐렴이죠. 폐를 건드려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든 백신보다도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백신은 어차피 건강한 사람들한테 항체를 생기게 만드는 건데 치료제가 없는 이상에서는 백신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료제 자체가 나올 만한 우리 요즘에 뉴스를 보면 대부분 다 백신과 관련된 거지 치료제와 관련된 건 뉴스가 없어요. 일리언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나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간단한 감기 치료제도 없는데 맞아요.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의 전략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세우고 가는 게 좋은 겁니까? 일단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종목장세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근데 이제 그거는 9월 달에 있을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목표지과 상륙조정하면서 갑자기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11% 넘게 급등을 했죠 반면에 다른 배터리 기사들은 빠졌어요 오히려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국 배터리 기사랑 같이 만드는 거라서 CETM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라든지 특히 GM 같은 경우도 GM하고 포드하고 엇갈렸는데 포드는 빠졌지만 GM 같은 경우는 7%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제 전기차 사업보물을 분할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개별 기업 이슈로 인해서 개별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일부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시장 자체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종목들의 개별 이슈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급등나가를 해버리면 지수의 움직임은 그에 따라 갈 수밖에 없죠 시가총의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발라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종목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투자하기는 넉넉치 않은 넉넉치 않은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시 원금 존실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 모십시 원금 존실에 온라인 채권 상품 도시 크리스마스 3천억 크리스마스 핫